오늘 정말 따뜻하고 날씨가 좋습니다. 코로나는 다 도망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통한 것 해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. 만화선원 선방 스님들께서 이 긴 전나무 숲길을 또 말끔하게 울력을 해 놓으셨습니다. 오늘 이 길을 걷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이 길을 행복하게 걸어 보겠습니다. 새소리도 다르게 느껴집니다. 봄 봄 봄 봄이 왔습니다. 오늘 울정새에서는 정초맞이 화엄대 법회가 회양을 했는데요. 정말 두두물물 화엄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. 항상 좋았지만 오늘은 더 환이로운 오대산 울정사입니다. 오대천 계곡의 얼음도 거의 다 풀려갑니다. 얼음이 녹는다 보다 풀린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풍경입니다. 할아버지 전나무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사람들이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색상도 아주 밝아졌습니다. 이 깊은 오대산에서도 곰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